자, 오늘은 본문이 연이어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1장까지 보았죠. 우리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잡혀갑니다. 그죠? 그래서 잡혀가는 가운데 오늘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난 예수를 위해,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있나니? 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군인들에 잡혀서 그 죽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이제 막사로 들려올려가는 가운데 높은 층계위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밑에는 백성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예수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바울을 보면서 죽이라고 덤받는 유대인 군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야. 예, 이러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라 어쩌라 그 막 큰 소리로 야단치는 그 군중들 위에 서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입을 뗍니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할 때 부영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영들아 이 말은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비들아 이 세 단어가 모여서 부영들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되게 정중하게 군중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 청중들을 향해서 입을 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1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제 변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거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 이렇게 예수 어쩔 수 없이 믿게 됐어. 나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들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말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히브리말로.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말를 하죠. 여기에서 히브리말로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때 쓰는 일상용어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맨 끝에는 바울이 헬라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부장, 로마 군대 사람들에게는 헬라오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은 헬라오를 하는 사람인가. 헬라오는 그 당시 국제공용어죠. 영어 같은 단어고. 이 히브리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민족어죠. 우리 같은 말, 한국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헬라오로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는 바울이 헬라오로 얘기를 하지 않고 2절에 보시면 히브리말로 얘기를 한다고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네들이 쓰는 그 단어로 얘기를 입을 때니까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죽이라고 죽이라고 막 이렇게 데모같이 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말함을 듣고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하게 바울에게 집중하기 시작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집중시켜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귀를 쫑긋하면서 내 말에 완전히 집중해서 듣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죠?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에 내가 같은 관심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 사람에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질감을 형성하는 거죠. 동질감. 그 사람들이나 나나 뭔가 같이 느끼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말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동포들하고 이렇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같은 뭔가를 뭐가 같은지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습니까? 처음에 모두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 동포들이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아, 중국말을 하자.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간단하게 저는 언어감각이 없어서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그렇게 내가 중국어를 잘 못 배우는데 몇 마디를 배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디를 이제 잠깐 이렇게 단어를 막 외워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딱 서서 따져 하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뭐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 번만 가주라 가주라. 막 이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겨우 한 번 와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눈을 이렇게 꾹 감고 이제 안들을 작정으로 앉아계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따져 하오 하면 눈을 번쩍 떠요.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내가 쓰는 말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내가 쓰고 나한테 관계 있는 것에서 말이 들려오면 귀를 번쩍 열어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주간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여름이었어요. 밖에서 비가 주륵주륵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옆에 계시는 우리 한국 나오신 지 10년이 넘으신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비가 옵니다. 이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열심히 이제 그 짧은 순간에 막 이제 열심히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딱 지금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져 하오 센자이 시에 샤아 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샤아 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더니 막 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쉐가 아니라 위. 눈이 온다는 비는 위래요. 그 사람 나한테 잘못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사람들이 웃으면서 집중했어요. 성공했죠. 어쨌든 집중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와서 목사님 중국사람이 중국말을 잊어버렸어요.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위인지 쉐인지 구분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아주 관심을 집중하죠. 자 여러 지도자 되실 여러분들 소그룹 인도하실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관심 있는 것을 건드려야 돼요. 그죠? 관계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사람 새로 만나고 나선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죠. 이럴 때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같이 얘기하면 친하게 되고 친근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아주 똑똑하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렇게 시끄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대를 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어떻게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나도 당신들처럼 그 유대인이 있잖아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공감대가 형성되죠.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나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야. 누구한테 배웠는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래요.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율법학자로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무나 그 사람 제자가 되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들만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가나 당당하게 허리 펴고 딱 완전히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나도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술을 전하고 사람들을 할 때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그분들의 관심사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거 하나 가르쳐 주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술을 믿게 된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증이에요. 자기의 체험이에요.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신학적인 부분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접목시켜서 말씀을 하는 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술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증의 3요소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봤죠. 내가 예술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오게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잔인하게 매질을 했었고 스테반을 죽일 때 그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기네들하고 비슷하니까 아주 또 열심히 들어요. 이 청중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 똑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죠.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술을 믿게 되었는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았잖아요. 어떻게 예술을 믿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도 있고 사도행전 22장도 있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봤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죠.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눈이 뜨지게 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는 사명이 보급금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자 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을 이거는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목숨 바쳐 순종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님 생각. 그러니까 묻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을 했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업을 할 때가 성경학습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뭐 사획반도 하고 말씀중심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수업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각과 위배되는 삶이 일상생활이 나에게 있는지요 나의 마음이 있는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생각조차 안 난대요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변화된 사람은 변화라는 것은 그것이 생각이 나야지 주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잡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몸부름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부적절한지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전부 다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없대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난대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찔리는 거 있습니까? 있어야죠 찔리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놓고 고백하며 주님 생각 빠르겠습니다 내 고집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가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나 지금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 이걸로 아주 만족하십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에 반응하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과연 나는 바울처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다메색으로 가라 했을 때 같고요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 되라 했으니까 이때까지 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처음 첫 부분은 바울이 자기의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좋은지 배웠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접근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여러분들 배웠고요 그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하고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는 잘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이 청중들이 바뀌었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폭도로 변했어요 자 바울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열심히 귀담아 듣든 바울의 말을 잘 듣든 그 청중들이 변화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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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들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져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네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는 것은 막 격렬하게 분노하고 흥분해서 종잡을 수 없이 설치고 날뛰게 난폭하게 날뛰는 폭도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듣다가 22절에서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지금까지 잘 듣다가 어떤 단어 하나에 이렇게 폭도로 변했어요 21절에 보시면 어떤 말에 변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나들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는 이 말 듣고 여기서 한 단어 이방인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다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낸다? 이방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조용히 잘 듣다가 폭도로 변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이 왜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폭도로 변해버렸을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잖아요 동물에 비유하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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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바울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러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면 그렇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신득이를 교리를 얘기하죠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 지금의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버리는 자 율법을 비방하는 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바울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건데요 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뻗쳐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은 없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고 이 오합지절 모여있는 신의 산에서 금방 애국에서 나온 노예되어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제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신 것이 규범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된다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바꿔가지고 편리한 대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 주신 율법에다 자기네들의 생활습관까지 보태가지고 경전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꼭 지켜야지 된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울 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깔려있는 저희인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대로 저 사람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만 가지고 그걸 그냥 토론하고 집중하고 이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 건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자기네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주님께 열중하는 자라는 이 교만함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인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영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날마다 말씀 앞에 부딪히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특별한 민족이야 어디 감히 니네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 백성 되려고? 안 되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가두고 제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분별이 되어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발과 같은 사람인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해버릴 자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제자반 졸업생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따라 더욱더 자신을 회개하며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반 졸업했지만 지금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 훈련된 생활로 여러분들 들어오는 시작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